300회를 맞이했습니다. 주인공들 입점! 300회 사랑해요. 300회 특집 스페셜 박스. 뭐야? 마피아 박스. 누구도 같은 편이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너무 얘기가 다르잖아, 이거. 시민, 파이팅! 파이팅! 피어로운 문제는 처음 봐. 마피아하고 시민이고 그냥 못 맞추겠다. 선량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형은 제발 입 다물고 있어. 너 살려줄게, 빌어봐, 지민. 파이팅! 야, 피우 마. 놀줘! 나이!